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번 주까지 리메이크 설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원래 보고 있었던 로마서 강예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지난 8월 한 달간 방학을 했던 이 성경 가이드가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사도행전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지난 아주 무더웠던 그 여름의 날씨를 뒤로 하고 이제 선선해지는 이 가을 날씨에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마지막 여정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우리의 본양으로 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제일 중요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들은 사실 죽는 순간 다 물거품이 되지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로 참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천국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라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고통, 슬픔, 눈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눈물과 애통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천국에 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에 가는 참성도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말씀은 지금 이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불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대와 나라와 장소를 불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권능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는 이 진짜 선지자 대접을 받게 되고 아마도 엄청난 또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자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역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그 불법을 행하는 한 사람만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너무나 주눅이 들고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정말로 진짜 같고 우리들은 뭔가 가짜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보금 6장 43절에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증명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성도가 맺어야 하는 선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성도가 맺는 선한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스스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만약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든지 권능을 행하신다 해도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선한 열매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열매가 아니고 성도의 자기 부인이 진정한 선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놀랍게 봤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붙들고 그를 높이려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본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면서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선한 열매를 맺는 참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가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신들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요? 다 자기의 유익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5장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산상수원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집의 모양이나 크기나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멋진 집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또 그가 엄청난 화려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의 이 철저한 율법 지킴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선행을 통해서 자신들은 확실한 아주 따놓은 천국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행함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의의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함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율법 지킴과 선행의 행함을 모두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행함은 내가 볼 때 다 불법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기초한 행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게 되어 있는데 이들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망했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산상순의 말씀을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이 자신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교사였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온통 행함을 강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행함은 온통 율법지킴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선행과 종교행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지킴과 종교행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될 성도가 맺는 선한 열매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행함이고 또 이들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될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자격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의리를 위해서 나의 비전과 성공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마음속 깊이 나는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마음속 깊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